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24-7 Chilling. 오늘은 올드 타이 힙합에 대해서 오디오 리액션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몇몇 구독자분들이 일슬릭의 옛날 음악들을 추천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중에 조금 리퀘스트 내용이 중첩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발매한지는 모르겠는데 업로드된 연도는 2011년도로 되어 있어요. 아가사탑 일슬릭의 음악입니다. 일슬릭의 믹스테입 수록곡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피처링이 DM으로 되어 있고 구독자분들이 믹스테입의 여러 곡들 중에 이 곡을 추천해주신 이유를 뭘까 해서 제가 들어봤는데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일슬릭은 저에게도 굉장히 스킬풀한 실력을 갖고 있는 래퍼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나봐요. 구독자분들이. 특히 이때 당시 2011년에도 나왔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때 당시에 힙합의 믹스테입 앨범들은 옛날부터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유명한 다른 래퍼의 인스트루멘탈에다가 자신의 버전으로 랩을 얹어서 가볍게 발표하는 앨범이 믹스테입이었죠. 그래서 일슬릭의 이 아가사탑 이 곡의 인스트루멘탈이 어떤 음악인지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05년에 The Sound of Revenge라는 앨범을 발표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반짝 끌었던 사우스 래퍼가 있었어요. 미국에 크밀리언 내용입니다. 불쇄출의 히트곡 Ride It. 이 앨범이 굉장히 히트할 당시에 군대에서 막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최신 유행하는 미국 힙합이 뭘지 하고 막 찾았다가 들은 게 바로 이제 크밀리언 내용의 앨범입니다. 이 곡으로 그래미 베스트 랩 퍼포먼스도 수상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진짜 여기에 크밀리언 내용의 그 대단한 랩 실력이 드러나는 앨범이고 그러니까 피처링은 참 크레이시본도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었죠. 이 곡에서. 이 곡의 일슬릭이 어떻게 랩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랩이 진짜 그 당시에 정말 센세이션하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보여줄지 사실 이미 한번 좀 들어봤지만 좀 더 진지하게 들어볼게요. 가사가 없으니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뭐 플로우나 바이브 같은 걸로만 제가 들어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슬릭의 아가사타 피처링 디엠 이 곡을 들어볼게요. 야 오케이 레츠 게린 투잉. 비트 초이스를 잘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곡을 믹스테이프에 인스로 넣었다. 이때 랩과 지금의 스타일이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크밀이여네어도 원곡에서 굉장히 빠르게 랩을 뱉었기 때문에 일슬릭도 약간 그런 느낌을 이어갈 필요가 있었나봐요. 크밀이여네어도 펀이여 진짜 크밀이여네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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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V 트라이벨 초창기 음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2005년입니다 이때는 비엠의 랩은 그렇게 꽂히지는 않네요 가사를 몰라서 제대로 이해하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라이밍이나 이런 버스를 이어가는 스타일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네요 원래 근데 일슬릭 톤 자체가 좀 부드럽긴 하지만 이 정도로 랩을 해도 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벌써 일슬릭이 이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른 태국 래퍼들의 어떤 랩의 스킬이나 음악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일슬릭의 파이오니어라고 하고 레전데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뭔가 다른 래퍼들보다 다르거나 앞서갔다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되게 신선하네요 사실 저는 커뮬리오네어의 라이딩 곡을 워낙 많이 좋아했고 그 곡에 나오는 커뮬리오네어의 랩이 어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믹스테이 그 인스트루멘탈을 가지고 다른 래퍼가 자신의 랩을 얻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원곡에서 래퍼가 워낙 멋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가려질 수가 있거든 근데 저는 일슬릭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굉장히 부드럽지만 부드러우면서 되게 촘촘한 라이밍을 이렇게 넣어주면서 랩을 하니까 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뮬리오네어보다는 막 이렇게 아웃스탠딩으로 아우 독보였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꽤 괜찮았어요 일슬릭은 저도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과거 음악들을 조금씩 들어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한국 힙합에는 어떤 음악이 나왔지? 라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들으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은 일슬릭의 음악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